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며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지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이 선지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 관계를 파괴한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먼저 나서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내 백성으로 삼고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 또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잊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우상이 만연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은혜도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너무나도 모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경험한 경제, 사회, 문화적 발달은 그들의 현실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어진 동아줄을 잡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현실의 위험과 급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 버리면 그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그들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호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임 목사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이런 저런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러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때 이 사람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열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복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거짓된 성전을 만들고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왕조가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같은 말을 하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북이 영화를 위해서 애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생각했고 여로보암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향한 마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여인처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시죠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하심으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호세아가 의지를 가지고 고멜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살자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고개를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촉구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깊이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서친 그물이 되미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도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며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총선입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십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총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고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현실은 누구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어려운 것은요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또 혼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며 좋은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닿아야 기도하고 또 선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미래를 꿈꾸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도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여겨지더라도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조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의식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대형의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끝없는 사랑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죠 하지만 고멜은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출을 합니다 고리타분한 호세아하고 살기가 싫었나 봅니다 더 좋은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가출한 고멜이 임신을 하고 또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다시 찾아옵니다 찾으러 갈 때 이곳저곳 해매어서 결국에는 숨어있는 고멜을 찾아서 집에 데리고 오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멜이 가출할 때마다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부정함 속에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이름을 지어서 자녀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부정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호세아는 이 음란의 열매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극률이 여겨주고 내 백성 삼아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 가운데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주겠다 품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화냈던 장면들을 기억하시죠?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니누의 사람들과 짐승을 아낀다고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을 아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제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거보다 더 컸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나를 모른 척해도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을 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몸소 인간의 육신을 잊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볼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멜이 가출했을 때 그녀는 포주에게 잡혀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행했던 고멜은 포주에게 붙잡혔고 스스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위해서 속전을 준비했습니다 내 아내지만 그냥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참으로 어축은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그녀를 향한 마음이 속전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 속전으로 고멜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다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아멘 그렇게 고멜은 포주의 손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속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속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밀과 왜 결혼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제안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안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대로 그냥 심판하면 되죠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면 됩니다 성육신도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결복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심판당할 겁니다 죄를 지을까 걱정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게 되겠죠 세상은 죄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을 오래 참고 참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참고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큽니다 만약 호세아도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없을 겁니다 이 막장 같은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도 없었겠죠 바람난 여인을 쫓아 보내면 끝나니까요 하지만 호세아가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움망덕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돌이켜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배움망덕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며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젊은데도 험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치기를 많이 했는데 미나리깡에서 많이 했고요 겨울에는 물이 마르니까 웅덩이에서 물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웃음이 나고 또 다음 날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놀다 보니까 옷에는 꾸정물이 묻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있죠 까마귀처럼 왜 그렇게 때려 뭉치고 다니느냐 하시고 그렇게 막 혼을 내십니다 내일도 그러면 맞을 줄 알아라 이러시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는 게 좋은데 뽀로로처럼 엄청 놀았습니다 심지어는 미나리깡에서 놀다가 그 미나리깡이 빠져서 이제 옷이 다 버렸는데요 불을 피우고 운동화와 양말을 말리다가 양말과 운동화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에 구석에 숨겨두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는 기름 뽈라도 없을 때인데 겨울이니까 따뜻한 물에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마솥에 물을 얹고 군부를 떼어야 됩니다 때로는 소주 끓일 때 세수대에다 물을 담아서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면 혼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따뜻한 물을 준비하셔서 저를 씻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더러움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픈 것들을 털어내시기도 하지만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혼날 때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 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나면서도요 웃으며 내일 놀 걸 생각하고 또 내일 씻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것 회복시켜주신다는 것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늘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늘 되새겨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예배드리는 중에 또 신방 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속히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속량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큽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 마음이 둘 곳 없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대형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배운 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속전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배운 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품어 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격이 있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내게 오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머릿속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